읽고 뜬 말해주세요. 맞던 틀린다 읽기. Emma has a fun pet. 그렇지. 따라 읽기. Emma has a fun pet. Emma has a fun pet. 오케이. 듣기. Emma has a fun pet. 따라 말하기. Emma has a fun pet. 오케이. 뜬 말하기. 에마나 가지고 있다. 재밌는 애와동물을.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기. 그렇지. Emma has a fun pet. 그리고 두번째. 맞던 틀린다 읽기. 오케이. 선생님 말 듣고 따라하기. 에미 릭스 a red pop. 에미 릭스 a red pop. 듣고 따라하기. 에미 릭스 a red pop. 에미 릭스 a red pop. 오케이. 뜬 말하기. 에미는 살짝 빨간색 막대. 칸아이 빨간색 막대. 그렇죠. 영어는 이상하게.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문장 속에는 한 개라고 밝혀줘야 돼. 빨간 막대 사탕 두 개를 할겠어. 아니죠. 하나겠죠. 원 이란 뜻이 했어요. 에미 릭스 a red pop. 오케이. 한글보고 영어로 말하기. 에미 릭스 a red pop. 베리 굿. 에미 릭스 a red pop. 오케이. 맞던 틀이다 읽기. 베리 굿. 듣고 따라하기. 에미 릭스 a red pop. 에미 릭스 a red pop. 옐로우 플라워즈. 옐로우 플라워즈. 듣고 따라하기. 에미 릭스 a red pop. 에미 릭스 a red pop. 옐로우 플라워즈. 에미 릭스 a red pop. 옐로우 플라워즈. 오케이. 그래서 질문 답하기. 에이. 얘는 무슨 소리 dolce. 얘 는. 전체에서 예. renal 그 다음에 얘는. Ye.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얘는. 얘는. 오케이. 얘는. 아우 얘는 어 그렇지 이렇게 잘한 친구 말이야 그래서 에밀리 스멜 옐로우 플라워 뜻말하기 에밀리는 에밀리 스멜 옐로우 플라워즈 그렇죠 그렇지 요런거 붙어있으면 이름씨 어떤것이 어로게란 뜻이예요 오케이 에밀리 스멜 옐로우 플라워즈 에밀리 스멜 옐로우 플라워즈 오케이 스멜 냄새 맡았다 하다시인데 에밀리 안 반기려봤자 쉬니까 더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에밀리 스멜 옐로우 플라워즈 오케이 어하고 플라워즈 를 같이 쓸 수도 없어 어는 하나라 그런거고 플라워즈는 여럿이라 그런거니까 서로 맞지 않는거죠 어 를 빼고 그냥 옐로우 플라워즈 에밀리 스멜 옐로우 플라워즈 계속해서 맞땅 틀리내기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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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뚝 앎 엘리사 겟스 앎 뭔 소린지 말하기 에밀리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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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니까 합쳐서 젖는다 점점 젖는다 뭐 분수 같은 데서 부르고 있나봐 뭐였더라 엘리사 겟스 웨트 그렇지 엘리사 겟스 웨트 오케이 맞춤 드리는 읽기 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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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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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린 웰vez 둔마라기 엘린 아 말라기 엘린 웰즈 떨しま 엘런이 있습니다. 파란색 조끼. 베스트가 조끼에요. 블루베스트. 파란 조끼. 오케이. 뭐였더라? 블루베스트. 그치. 엘런 웨어즈 블루베스트. 오케이. 바툰 틀리는 얘기. 베리굿. 잘했고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잘 듣고 먼저 이번에는 듣기. 잘 듣고 고쳐보기. 엘런이. 헬. helps. 어깨. 자, S 없으면 help. Help 알지? help me 한번 corrupt. 그게 help야. 엘리 헬스 윗 더 쿠키즈 엘리 헬스 윗 더 쿠키즈 그 헬프 그 헬프 헬프 뭔 소리인지 말하기 아니요 지금까지 잘했는데모 help 의 뜻은? help me가 나를 도와줘 이 뜻이야. help 의 뜻이 뭐겠어? 돕다. 돕다. 누가 뭐한다? 엘리가 help 한다. 뭘 가지고서? 쿠키를 가지고 도와준다 라는 얘기는 우리 말스럽게 하면 엘리가 쿠키 굽는 걸 도와준다. 쿠키와 함께 도와준다 라는 얘기는 쿠키 같이 와 나랑 같이 엄마 도와주자. 이게 아니구요. 쿠키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도와주니까 쿠키 굽는 걸 엘리란 애가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엘리 헬스 윗더 쿠키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튼 틀리더니끼리 오케이 더는 없는데 더는 없는데 Denmonerfega dw Egz 대행시 df 에디 플레이즈 땡 에디 플레이즈 밋 대행시 이 엘리 플레이즈 위드 엑스 에디 플레이즈 ற 위드 엑스 엣지 플레이즈 계란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예요. 뭐였는지 말하기 그렇죠. any place with x. 계속해서 ok 그래서 잘했어. 거의 틀린 거 아니야. 영국식 미국식 이런 영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의 영어로 왔을 때 틀린 거 아닌데 미국식 영어를 한번 들어볼게. 예. add and emmett are wet. add and emmett are wet. ok 천천히 add and emmett. 예 천천히요. add and emmett. add and emmett are wet. ok 뭔 소리인지 말하기 add and? addin은 아니고 add and in 이렇게 써야지. 그냥 add add HAVE 하하 어 젖어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어떤 들이들 읽기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얘하고 얘를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내가 하기 전에 먼저 들려주지 얘하고 얘하고 한번 한번 잘 들어 봅니다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되게 빨리 지나가 이런거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뭐라 그런거 같아 What Does Edwin Have 그렇지 잘 들리네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What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오케이 그랬더니 이 네거야 이제 네거야 이제 네거야 이제 네거 네거 여기까지 읽고 네 요렇게 읽고 네 다 에이 에 에 바튼 틀린 느낌이다 잊지 마세요 엘 똑같이 소리 내고 있는지 엘러 엘러 다 뭉뚱거리고 있다 분리해서 엘러 엘러 뭔소리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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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비 짱짱짱 베리군 잘했습니다 훌륭했어요 오케이 수요일까지 숙제 알죠 오케이 준비해서 수요일날 또 보기로 합니다 오케이